치우스 시니어 프로그램상을 발표합니다. 실버스타 코리아를 기획하신 실버아이 TV 이재원 대표님이십니다. 네 축하합니다. 이재원 대표 실버아이를 이끌면서 성인 가요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죠. 네 실버스타 코리아의 판정단으로 함께 해주신 진성씨와 강민주씨가 함께 오히려 가수분들이 역으로 방송 관계자 내지는 대표에게 상을 주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. 참 네 이 사진컷이 보기 좋군요. 자 이재원 대표가 어찌 많이 노력을 했으면 베이로씨를 비롯해서 강민주씨 진성씨가 나와서 이렇게 함께 축하의 뜻을 전하겠어요. 참 기뻐할 일입니다. 지금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사실 부족한 점도 많고 미흡한 점도 많은데요.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실버 오디션 프로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 상을 주신 것 같아요. 지금 시즌2에 대한 문의도 계속 오고 있고 아마 저희가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시즌2에 대한 좋은 소식을 곧 전하겠습니다. 저희 판정단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고생하신 스탭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기라성 같은 판정단 여러분들이 계시니 툭하고 다가오겠죠. 기대하겠습니다. 여러분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일동 경례.